오늘 저는 마라이에서 엘리모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빵과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다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 애굽에 잠시 머물다 나와서 가난으로 가야만 했건만 세대가 흐르고 흘러도 그곳에서 떠나 나오려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삶의 가치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딱 시음이 들고 육체의 정욕적 가치로 삶을 판단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을 가치로 여기다 보면 그냥 환경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려 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과 허락 없이는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관을 따먹는 그 순간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은컴키를 내었다고 했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하고 땀을 흘려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통곡의 삶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곧 믿음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지 않기에 찾아오는 불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나안은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탈출시켜 빠른 길로 가나안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고생시켰던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왔고 행복하려고 교회에 왔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실행생활이라는 걸 해보니까 내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내가 원하는 오아시스가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엘림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고 가다 보니까 마라가 있고 가다 보니까 러비딤이 있고 가다 보니까 매복되어 우리의 자순들을 죽이는 아말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눈물의 고통의 현장에서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어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이끌실 수 있을까 어찌 그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설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쫙 스며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인도하셨던 분이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멈추면 멈추게 되고 가면 가야 되는 그런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가네스바나야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열두 명의 정탐꾼 즉 열두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실성이 있고 제일 눈이 매서운 사람들을 뽑아서 가난 땅을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 땅에 한 번 들어가 봐라 어떤 땅인지 안 가봐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한 번 정탐에 와봐라 하며 열두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열두 사람을 딱 뽑아서 정탐을 보내놨어요 가봤더니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들의 눈으로 볼 때만 눈이 희둥거려질 만큼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서 미리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네피리미우 후손 크다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장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도 아주 탁들이 세워져 있고 무기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기름진 땅이면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땅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탐꾼 중에서 민숙이 13장, 14장을 쭉 읽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보고하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가난 땅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리미우 후손으로서 너무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울 때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다 죽고 만다 라는 식의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흥분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애국에 산다고 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린다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그것도 12사람 중에 두 사람만 그렇게 보고하고 10사람은 아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으면 좋은데 10사람이나 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그런 흥분된 가운데 요소와 갈렙이 한참 듣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고한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비욕하며 우리가 들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시라고 이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키도 우리도 보다 컸고 힘도 셨고 전등도 자라고 높은 손벽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10사람의 보고와 요소와 갈렙이 달랐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저들의 땅에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If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난은 군사력으로 들어가거나 지력으로 들어가거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는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환경을 믿고 가는 것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역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흥분한 사람들이 요소와 갈렙까지 돌로쳐 죽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손에 시시부리지 마라 왜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느냐는 거야 왜 우리가 바보라서 우리를 바보치고 하느냐는 거야 차이가 뭡니까 요소와도 갈렙도 저들과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들이 막 돌을 잡아가지고 요소와 갈렙을 딱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두려웁게 만들고 딱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셔서 안 죽은 거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40년을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성경을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가면 되잖아 아멘 합시다 왜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 자기들의 힘으로 그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멈추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더 큰 축복이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삶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몫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믿음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보이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통곡 속에 주시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딱히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게 뭔지 몰라도 춘천에서도 편안한 삶 살았어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또 하나님의 덕분 큰 뜻을 위해서 3천만 원 들고 송도에 올라와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7, 8년 열심히 고생했잖아 세상적으로 봐야 되고 고생한 것도 없어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그래가지고 한 2천명의 성도가 이렇게 붕돼 있으면 이야 성공했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우리보다 더 많은 수십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느냐 이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순종할 수 있는 교회란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가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게 쓰신답니다 누가 몰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뺑뺑이 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뺑뺑이 돕니다 뭘만 고민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만 따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판단이 딱 서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것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뺑뺑이 돌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건너고 삼일길을 걸어왔어요 삼일길을 딱 걸어왔는데 만난 게 마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아는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이고 마라를 지나가는 것이고 러비딤을 지나가는 것이고 아말렉과 싸워가는 것이지 절대로 편하게 가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하여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분 3일 전에 하나님이 저들이 보는 데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보았어 그리고 그들을 430주도 억압했던 그 마병을 이끈 이 바로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쫓아왔던 그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다 한꺼번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을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보았으면 3일을 지나 이 마라에 딱 도달았을 때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스스로 마시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 아멘합시다 그런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라는 말이 원망하다 불평하다 고통스러워하다 막 투쟁하다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보는 것이라 말입니다 더 나은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편안한 삶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 제가 묵회하다 보면 나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같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 같은 느낌들을 내가 받을 때가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온 우리들 안에도 할 수 있을까 한다 그 생각을 왜 하느냐고 할 수 있을까를 왜 생각하느냐의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편안함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배부름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는데 점점 매일 바뀌는데 며칠 전에 부정적인 보고 왔어요 그거 사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보고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마음을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그곳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합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준비한 정판주장 동안 밤에 전화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해도 시끄럽다 나는 주님이 하시면 나는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순탄하면 안 돼요 아멘합시다 홍해가 있어야 돼요 마라가 있어야 돼요 러비디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은 건물을 세웠다고 영광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시면 하면 주님 그 믿음을 보는 것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뭐 보고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마음 먹고 모세가 이걸 보세요 마라에 다 다다를 때 사람들이 막 원망할 때 모두가 원망할 때 이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40대라면 패죽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 막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세워놔서 그거 당연히지 여러분 봐봐요 천명도 아니고 만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명이 모세를 막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모입시다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돌아가자는 사람 손 드세요 여기 남자는 손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면요 교회는 난장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느냐 하면 그 핵심이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싸움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는 줄 아시면 제가 뭐 위대해서 웃겨요 저는 위대하지 않아요 딱 분쟁이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요 아직 회의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요 100% 맞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이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으면 다 죽었어요 모세가 뭐 했느냐 엎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에 사람의 편에 선다니까 이해가시면 하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 옆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물어봅시다 그 3일길을 걸어 53km 정도 돼요 53km를 그 많은 사람 가게에 가제도고 이렇게 막 끌고 막 다 벌리고 왔는데 물을 받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물을 봅시다 모세에게 무슨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돌아가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리를 불태우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갈등하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 이미 다리 불탔다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출협기 15장 25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인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원망하고 죽이려고 돈을 들었다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홍해에서 40년 동안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단 한 가지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인생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거나 내리막을 끊는 인생이라 교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딱 답이 나와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람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의견 내지 마세요 아멘 의견 내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너 저 나무 있지 네 하나님 그 가지 하나 꺾으렴 가지를 뚝 꺾었어요 꽃 하나 꺾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꺾어서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그 선물을 툭 던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봐봐요 200만 명이 다 보고 있고 붕도 얼굴이 멀게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나 모세 네가 목사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씻기는 대로 이렇게 던졌는데 아무 일 없어 보세요 백성들이 일어나 저놈 저 정신병자 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헷갈락했다고 합니까 미신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감독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쓰디 썼던 물이 금방 달아지는 거예요 달콤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수의 능력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작동하도록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를 만나는 게 축복이다 홍해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암말렉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그런 것들을 대하면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야 무슨 흥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확 따게 만들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걸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거지 쉬운 삶을 살려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량에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남정내만 60만인데 60만 명 중에 몇 명만 됐고 여수와 갈렘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달랑 그리고 20대 이하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걸 그냥 지나쳐 듣지 마세요 60만 명의 교인 중에 두 사람 천국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도백금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주셨으니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 쌍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그게 우리를 책임지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기준점은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이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못 보이잖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100%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목숨을 거는 거야 100%의 불가능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목숨을 거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아무나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를 주의하며 여러분의 삶에 이 말아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말아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말아가 될 수가 있고 남편도 말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가는 곳마다 벽이 있어요 그냥 하나 못 살라 짜증내지 마세요 말아는 나로와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원망하거나 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지금 고아원도 하고 그 옆에 또 학교도 사서 이렇게 국제학교를 짓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계 BIR에서 PM 관계였는데 이 필리핀은 딱 고정돼 뭔가 좀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때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이 이렇게 한 번 냈는데 또 말도 안 되고 한 2천만 원 이상 더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내면 더 끼지는 안 해줘요 이게 하여간 질겨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깐 거예요 아니 제가 저는요 공짜 안 바래요 낼 것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공짜 안 좋아한다니까 정당하게 냈는데 더 내라는 거예요 공신식이 갑자기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BIR 우리나라는 세무소라고 하나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 만나고 다음날 그 사람 만나게 해라 만나서 갈 때 딱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딱 믿음으로 나 이렇게 딱 해서 잘 처리하는 걸 바라고 하고 딱 가서 한 15분 내지 20분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도 이야기하고 쭉 하고 했더니 쭉 봤더니 국가를 위해서도 돈 좀 좀 더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국가야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도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어서 쳐다보고 기삼을 좀 했지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가져가고 그 자리에서 사인해가지고 끝내버렸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정당하게는 가지만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몫을 제발 좀 만드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짜리 일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그 사람 불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만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 일도 못해요 내가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5만 원짜리 일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툼 때문에 그래요 할까 안 할까를 왜 묻습니까? 왜 성도들한테 할까 안 할까를 묻냐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확신이 오면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걸어야지 아멘합시다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담해 목숨, 말만 목숨을 걸어지지 하여튼 말은 잘해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체로의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시키는 듯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갑자기 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마라에 이끌고 고통 가운데 이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현대적 표렘 이런 거야 나 여호와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배고픔 속에 내몰고 추위 속에 내몰고 두위 속에 내몰고 마라 앞에 세우고 요단강 앞에 세우고 홍해 앞에 세웠던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 머리로 살았단다 너희 땀으로 살았단다 너희 숙으로 살았단다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업 의지하고 살았단다 그가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갔다 이제 너희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를 부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 성도들 말씀 믿고 안 살아요 떡 믿고 살아요 빵 믿고 살아요 기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고 나 주님 믿고 살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믿고 살리라 하는 믿음을 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라에서 썼던 물이 달아지는 물을 마시고 회개도 해서 빨리 회개해야 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세대가리가 하니까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잊어버려도 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반복 반복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는 삶의 마디마디마다 슬픔과 위로 고통과 위로 통곡과 위로가 마디마디마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슬픔 속에 빠뜨리고 고통 속에 빠뜨리고 투염 속에 빠뜨려서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지쳐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라는 미랄 하나를 다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림은 그 12개의 파운데이션 우물이 그 사막에 12개의 우물이 팍팍팍팍팍 솟아나고 지수 그루의 종류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아주 우상하게 가지를 펴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마라를 건너니까 엘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마라를 주신다니까 아멘 문제를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돌았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은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땅이 3천평이면 돈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건조가 보면 수백억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그따위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 소리만 왜 이렇게 해서 나느냐고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데만 순종하면 될 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저 인생에도 돌아보니까 너무 슬픔도 많았고 절망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는데 그 말을 그냥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해요 고집쟁이니까 막 죽음식으로 몰려가면 딱 길이 없으려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꼭 해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차없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고 엘림으로 이끌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게 만들고 좋은 환경 주어서 피곤해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목마다 여러분 엘림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상가에서 개척해서 영적 전쟁터 속에 막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곳에 전쟁같이 이곳에 왔어요 전쟁같이 이곳에 와서 엘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엘림을 누리고 있는데 엘림을 누리고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은 평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가와서 위로의 엘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세요 내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엘림이 올 것이야 영혼이 뺏기지 않아야 할 엘림 즉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귀에 가세요 가난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마라를 건너야 되고 아멘 여리고를 건너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모진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렸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다 참다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고 믿음의 사람 딱 요수와 갈렛만 딱 뽑아가지고 천국 즉 가난으로 딱 들여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욕심 한번 부려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가 과연 가난에 갈까 다 간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가대원은 다 갑니다 그것도 작아야 못 가 누가 가야 되느냐 누가? 믿음 가진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믿음 가진 사람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돈을 의지하고 살고 직장을 의지하고 살고 조그마한 사업장 일으켜놨다고 그거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으면 오늘 여러분 시발유 뿌리세 태워버리세요 아직 태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가 맺힌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거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 나를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 엘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고 풍요로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목마름이 없는 그 축복의 심이 터져 나와야 돼 누구에게 오느냐 마라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기록을 원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으로 더 큰 엘림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 하십시오 그룹 하십시오